이번 시간에는 쿠키와 세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했죠. 파일과 데이터베이스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쿠키와 세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쿠키와 세션입니다. 우선 쿠키와 세션 자체가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파일과 데이터베이스와 구분되는 것은 쿠키와 세션, 특히 쿠키가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라는 구분이 됩니다. 파일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서버상에 저장을 하죠. 그리고 쿠키는 이렇게 쿠키라고 씁니다. 과자라는 뜻이죠. 이게 왜 쿠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쿠키를 쓰기 위해서는 set쿠키와 $underbar 쿠키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저는 세션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cookie1.php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set쿠키라고 하는 함수를 두 번 호출했는데 이 첫 번째 set쿠키는 인자로, 첫 번째 인자로 쿠키1,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생활코딩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쿠키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생활코딩이라는 데이터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쿠키1이 키고 생활코딩이 밸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et쿠키하고 쿠키2하고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타임은 뭐냐면 현재 시각은 이 유닉스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형태로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게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제가 타임하고 괄호 열고 더하기 60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타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간이거든요. 현재 시간을 초단위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출력해주는 것이 타임이라는 함수인데요. 거기다가 더하기 60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간, 즉 타임이 표시하는 현재 시간 더하기 60초가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60초 이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인자로 이렇게 전달해주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부터 60초 이후에 현재 시간부터 60초 이후까지만 이 데이터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는 자동으로 브라우저에 의해서 삭제가 됩니다. 여기 있는 타임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타임이라고 하는 걸 실행했을 때 리턴되는 결과 값이 있죠. 숫자인데 그 숫자를 이 생활코딩과 마찬가지로 이 쿠키로 저장한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제가 예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쿠키1 이건 실행해도 아무것도 화면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쿠키1.php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이 안에 쿠키1, 쿠키2라고 하는 값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쿠키2.php를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시켜보면 생활코딩이라고 찍히고 밑에는 숫자가 22가 적혀있습니다. 이걸 제가 리로드를 하면 숫자가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다시 쿠키1으로 가서 실행시키고 바로 쿠키2로 오면 다시 숫자가 1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쿠키1.php에 있는 이 쿠키2가 현재 시간이 저장이 됐죠. 현재 시간이 쿠키1.php가 실행되면서 현재 시간이 쿠키1.php가 실행된 현재 시간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저장이 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쿠키2를 실행했는데 쿠키2에는 현재 시간 빼기 아까 쿠키1.php를 실행시켰던 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초단위로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타임이라고 하는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쿠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다가 저장하는 물론 꼭 사용자의 데이터일 필요는 없죠. 어떤 데이터를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바로 이 쿠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HTTP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표준을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이 웹은 구동을 하는데 이 HTTP라고 하는 이 통신 방식은 상태가 없는 통신이라는 겁니다. 즉 사용자가 서버에다가 어떤 행위를 했고 행위를 한 상태를 그 다음에 서버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고 받아올 때는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HTTP의 단점인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쿠키 또 뒤에서 배우게 될 세션입니다. 제가 재밌는 플러그인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파이어버그의 플러그인인데요. 파이폭스의 플러그인인 파이버그를 설치하면 거기에 다시 플러그인을 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 쿠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파이어 쿠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현재 웹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쿠키들을 이렇게 열람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페이지를 리로드하게 되면 여기 쿠키1, 쿠키2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여기를 보셨으면 잘 모르시겠죠?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만료 기간이 숫자가 갱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건 제가 타임을 설정했기 때문이고요. 여기 세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닫는 순간 이 쿠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휘발해버리는 경우, 사라져버리는 경우의 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로가 있고요. 여기 사이즈가 있는데 쿠키를 한번 다시 열어보죠. 여기 세쿠키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쿠키를 사용하는 열쇠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쿠키라는 함수의 사용법이 나와요.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우선 네임은 아까 우리 쿠키1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전달했죠. 이게 쿠키의 이름이고요. 메뉴는 쿠키의 값입니다. 그리고 익스파이어는 영어로는 만료라고 하는 뜻이고 아까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에 적어져서 이 쿠키가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를 지정을 했죠. 바로 이 익스파이어에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패스는 뭐냐면 이 쿠키가 어떤 경로에서 실행하는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테스트라는 쿠키를 만들었죠. 그리고 밸류는 something from some way라고 하는 밸류를 테스트 쿠키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쿠키는 현재 시간 더하기 3600 3600은 뭐냐면 이 타임은 초단인데 60초가 1분이죠. 그래서 60초 곱하기 60을 하면 1시간이죠. 그러니까 3600은 1시간에 해당되는 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패스 부분 네 번째 인자는 패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패스예요. 자 이 패스에다가 이렇게 경로를 적어주게 되면 이 쿠키는 이 해당 경로에 진입했을 때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라스무스라고 하는 패스 위에 그냥 도메인만 치고 들어갔을 때는 쿠키가 리턴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인자로는 도메인을 적는 건데 이렇게 도메인을 적어주게 되면 이 해당 도메인 안에서만 쿠키가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쿠키에 대한 여러가지 인자별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참고하셔서 쿠키를 적절하게 쿠키를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쿠키를 말씀드리면서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쿠키는 보안상에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그 로그인에 대한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쿠키에 저장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쿠키를 볼 수도 있고요. 쿠키를 훔쳐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은 세션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고 쿠키에다가 저장하시면 안됩니다. 쿠키는 유출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만을 저장하셔야 돼요.